진짜 맛있게 귀엽게 잘 먹는다 세연이랑은 어때? 아직도 세연이 좋아? 어 이따 오면 그때 처럼 저번에 처럼 하린이가 먼저 막 뽀뽀하고 그럴거야? 오늘 세연이 놀러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마음 타들어가지 나 태양하거든 이런 다른 딸 있는 아빠들도 다 일어나? 아, 우리 남편은 울 것 같은데 그 밀당을 할 줄 알아야 돼 밀당이 뭔지 알지? 밀당이 뭔지 알지? 몰라 모르지 세연이가 할인이한테 먼저 할인이 좋아한다고 하면 그때 이제 할인이들도 좋아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세연이도 할인이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 파이팅 오늘 이거 의상 컨셉은 뭐야? 오늘 너무 예쁜데? 옷 때문에 세연이 좋아서? 그래서 하트 입었어? 지금 하트가 몇 개니? 세연이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엄청 예뻐요 엄청 예뻐 상춘이 예쁘다고 하는 게 좋아 아, 세연이가 예쁘다 응? 응, 세연이 세연이 할인이가 이제 방학이 겹쳐서 어린이집을 또 자주 못 갔으니까 특히 이제 세연이 또 서아 뭐 이렇게 찾더라고요 좀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심심해하는 것 같기도 해서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한번 놀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을 더 초대했구나 하린이 친구 오니까 이제 맛있는 거를 해줘야 되잖아 아빠 별명 뭐라고 그랬지? 비, 비, 별명의 비, 비 그래서 이 뷔페를 차려줄 거야 진짜요? 진짜요? 아빠한테 말해봐 집에? 돼지고기 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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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탕을 끓여줄게 응 또 좋아하는 거 뭐야? 하린이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세연이가 또 좋아하는 게 있어? 어, 어, 어? 그때 그거야 아니죠? 어, 어? 그때 그거야 아니죠? 아빠가 그때 그거 막 해물 막 많이 들어있고 막 이런 거 해물탕? 오케이 세연이가 치킨을 엄청 좋아한대 나도 치킨 좋아해 그치? 하린이도 치킨 좋아하지? 후라이드 치킨 좋아? 양념 치킨 좋아? 세연이의 떡볶이 세연이 양념 치킨 좋아한대 내 양념 치킨 내 양념 치킨 야 그럼 양념 치킨도 야 저걸 어떻게 준비하죠? 메뉴가 엄청난데요? 짜잔 너 과자야! 너 과자야! 과자요? 뭐야, 과자 뷔페였어요? 과자를 어떻게 만드요? 과자로 아까 하린이랑 하린 친구들 먹고 싶다고 하는 거 다 만들 수 있어 진짜? 나도 같이 해볼래 그래, 같이 해보자 곰탕을 만드는 거야 곰젤리로 만들 수 있어? 그래! 봐봐, 이거 다 곰이잖아 봐봐, 이거 다 곰이잖아 곰젤리를 많이 넣으면 뭐야? 곰탕 곰탕 아빠 진짜! 해물찜은 야채도 있어야 되지? 우와, 저것이 한 상도 못 했다 오징어도 들어가고 해물찜 완성! 편의점에 배산물 되게 많죠? 떡국 밥! 하얀 밥! 하얀튀 밥! 잡곡밥이니까 쫌하게 얹어요 잡곡밥! 우와 진짜 엉뚱하시긴 하다 뷔페 완성입니다! 대전의 뷔페! 어? 누가 왔다! 세연인가? 세연인가? 누구 사요? 누구 사요? 누구 사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 오, 이거 뭐야? 세연아 안녕 이거 뭐야? 과자 가방이에요 우와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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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세연아 둘의 스토리에 오늘 기대되는데요? 나 너무 좋아 너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 어 어? 어? 딱! 앤 핑크홍으로 세연아 응 거짓말 응 기다려 어떡하니? 보여줄게 내가 좀 잡아 응 이리 와봐 세연아 어? 오 오 난 떡볶이까지 왔다 이거 근데 진짜 아이들 취향 저격이네요 오 세연이 좋아하는구나 나 이거 좋아해? 응 응 완전 좋아해 근데 나 이거 밖에 못했어 내가 해줄게 그건 뭐야 양념치킨 응 양념치킨 진지예요 또? 아 그릇까지 먹을 수 있게 어머 어떻게 그러시구나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앉아 앉아서 먹어 아빠가 곰탕 떠났어 곰탕이란다 진짜 곰탕 자꾸 이러세요 진짜 아빠 어때? 곰탕 국물 시원하지? 어 좀 다 만들었지? 이거 먹어봐 응? 세연아 어때? 내가 치킨 먹어야지 응 뼈가 없죠 순살 치킨이구나 응 엄마 치킨 응 응 근데 왜 속어 나한테 속어 맨날 욕 여기 아린아 고마워 확인해 확인해 고마워 세연아 야 너 좋아서 그렇지 야 너 좋아서 그렇지 야 야 세연아 Hoch고구야 야 세연아 세연아 네 왜왜 어디 R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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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п Asseter YERICA 어디야, 어디? 우와, 이거 너무 맛있겠다. 나도 해볼게요! its. 와, 아이들 취향적인 인데요?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죠? 어때? 그냥 천국이 따로 없다 달달합니다 우리는 똥 맛있는 줄 알았잖아 똥냄새지만 맛있네 입에 묻었네 초코가 너 아저씨 같아 너 수염 났어 초코 수염 아저씨 같아 누가 왔는데? 어디지? 둘이 같이 가 데리고 와 내가 여행 줄게 내가 여행 줄게 소아야 뭐야 등장부터 아주 재밌는 친구